거짓말 배경 호주 여기가 한 40년 되지 싶은데 원생산지가 되고 아닙니까? 메리야스, 양발 이런 거. 지방에 뭐 안 간 데 없어요. 제주도, 울릉도까지 다 갔으니까. 옛날에는 36군데랬어요. 그런데 지금 뭐 12집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. 원체 양발 골목이 옛날에는 잘 됐기 때문에 상인들이 대구에 양발 골목을 다 알아요. 요 밑에 요만 저 위에 또 있거든요.